어디있는데? 어디있는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세히 보셔야 돼요 여기 보여주세요 보여요? 보여주세요 한번 화면에 들어왔어요 들어오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옆에 있는 겁니다 잘 옆에 있어도 안보이네요 이게 바로 카메라에 담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간적으로 이 면봉을 캐치하기 위한 동물들의 감각 많은 내용이 담겨있죠 그리고 제가 했던거는 상대적으로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저희의 백스테이지 상황을 몰라요 조명과 이런 상황 그리고 무에서 이런걸 표현하기 위해서 순간 포장을 한거죠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결정을 해주시죠 두 사진 다 제가 물론 사진을 잘 모르지만 굉장히 인상깊은 사진들 아닐 수 없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무화지경 예술을 안다 이 사진이 지금 한글이 한글이 설명하는거죠? 조용히 해보세요 사실 이 사진이 면봉이 찍혔지만 저는 이 사진이 배경을 찍었잖아요 사실 이 배경을 찍음으로써 아무것도 없는것으로써 모든것을 말했다 무슨상입니까 거기서 윈윈으로 넣으세요 예대로 정가하자 저는 사실 여기서 그 아시죠? UFO를 전문으로 찍는 사진작가가 1970년 로스웨의 사건인가요 정말 그분들의 동물적인 감각을 래프트팀의 승리입니다 역시 MC가 밀접감각이 뛰어나니까 또 이 굉장한 것 같네요 정말 저희도 선물을 고르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동전입니다 전수는 일단 슈가클리스탠드 나왔어요 저 5번수 사실 저는 진짜 갖고싶은 선물이 하나 있어요 진짜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갖고싶은데 하나 둘 셋 트위스터가 뭐죠? 트위스터가 뭐에요? 저희가 좀 이따가 진행할 게임이에요 아 저거 그냥 가져가라고? 그 게임을 하고싶은데 트위스터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투어할 때 재밌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트위스터가 뭔지 모르시는거에요 트위스터가 뭔지 모르시는거에요 트위스터가 뭔지 모르시면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긴박한 승부 지금 4대4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빅히트 진짜 매긴다 긴박한 승부에서 마지막 이 승부를 가래 그런 게임 트위스터 게임 방금 나왔죠? 트위스터 게임입니다 트위스터 게임 뭐죠? 사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이 정말 대단한 게임입니다 각 팀당 2명씩 지정된 동그라미 2개에 각자 양발을 올리고 시작하여야 해요 이 판이 나올겁니다 그래서 남은 멤버가 번갈아서 판을 돌려서 결과를 외치는 4명 동시에 해당하는 컬러의 손이나 혹은 발을 동그라미처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외치면 5초 안에 올려야 되는 그런 바로 동물적인 게임이구요 손발을 재면 신체부위가 바닥에 닿으면 탈락 마지막에 나는 1인의 승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4명이서 한 게임인가요? 음 그렇죠 4명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하나에 신체부위 한 번만 올릴 수 있구요 동시에 두 사람이 올릴 경우 제가 판단해서 늦게 올리시는 분을 다른 원으로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프트 팀이 협찬하는 겁니다 아 또 나오네요 바로 이게 트위스터입니다 저게 진정인가요? 네 살다 살다 내가 이 엄청난 비닐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게임입니다 이거를 선물로 사실 정말 뭐가 더 나은지 참 생각하기 힘드네요 스마크 스테로와 트위스터 게임 뭐가 더 나은지 아무 증자 아니랄까봐 일단 정말 저기 뒤에 저기 2집 컴백 저 찍찍하고 한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 저거 진짜 마음에 안 듭니다 지금 네 네 재탕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보노보도 깨져가지고 지금 아 지금 아 지금 보노보도 뭡니까 저거 테이프 붙이는 거 뭡니까 테이프 붙이는 거 아 이 테이집이다 이거 이거 아 정말 게임을 합시다 진행을libль게요 혹시 누가 게임 한지 Outsideしました 네 좀요 수들eten Me 남았죠 내 마이크 잘하세요 네 동그라미 아니까 그 노래가 떠오르네요 저희 중학교 1학년때 다같이 배우던 아 아 힘들어 다 모시고 그 한 번 해보시고 이러면 되겠다 껍데기는 가라! 세대차인가? 자 이렇게 돌려주시고 보여주기만 하면 되죠 이거 바닥에 놓고 돌려야되요 맞아맞아 중심이 제가 여기 앉아있을테니까 하고 넘겨주세요 가보겠습니다 역시 톡톡합니다 자 돌려볼게요 먼저 누가부터 돌려볼까요? 네 주왕부터 돌려볼게요 발을 붙여주세요 발을 아직 안치는데 이제 시작이에요 돌려주세요 그렇게 세게 돌려도 되고 아니면 살살 돌려도 됩니다 그렇지 왼쪽 발을 초록색에 올려주세요 원하시는 부위에 이게 왼쪽 발이에요 왼쪽 발을 올려주세요 다 똑같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돌려주세요 지민씨 나도 내가 얘기했잖아 너네들 모를거라고 자 돌려주세요 어? 빨간색 오른쪽 손을 빨간색으로 올려주세요 원하시는 빨간색 부위에 그렇지 야야야야 반찬이에요 반찬이에요 공격으로 갔어요 지금 왜 반찬이에요 잠깐만요 수다씨 돌려주세요 조이스터가 꼬여있다는 뜻이에요 꼬여있는 게임이죠 자 왼쪽 손을 빨간색으로 올려주면 돼요 턴당 탈락 턴당 탈락 턴당 탈락 자 1대1입니다 이거 일기토죠 자 정국 대진 네 엄청나네요 얼굴은 거의 관우해요 지금 하하하하 자 맞아요 자 일기토입니다 일기토 어? 어?잠만요 이게 레프트 팀 오른손 발중 하나 떼게요 아아아아 떼주시면 됩니다 자 발을 땠어요 손을 땠어요 갑니다 미안하다 진짜 똥손이다, 지민이 지민이가 있어서 질까요? 자, 레프트 푸트 빨간색입니다 왼발은 빨간색으로 자, 본의 아니게 주목킹을 하려고 하는데요 야! 죽일 수 아니에요? 죽일 수 아니에요? 공격적 아니다, 이거? 다 했잖아요, 다 했잖아요 라이트팀 오른손발 까땅이면 가능해 아니, 저거 확실하게 해야 돼요 오른손발 중 하나 떼기 오른손발 중 하나 떼기 못땜, 못땜, 탈락입니다 그렇죠, 더 힘든 거 아니야 갑니다 아니, 저거 떼셔야 돼요 손발 떼야 되는데 왜요? 바깥지잖아요 바닥에서 떼야 돼 사람 죽일리겠어요? 원래, 아까부터 그랬잖아 아, 알았어 신체 어, 잠시만요 진영 봐봐 진영 봐봐요 바른다고 없어요 발은 원래 땅을 지니고 있는 우리가 영장놀이가 된다 자, 갑니다 갑니다 자, 레프트 푸트 빨간색 레프트 푸트 빨간색 오, 정말 종국이가 역시 자, 가세요 자, 지민씨 과연 얼만큼의 똥 손을 보여줄지 내가 됩니다 똥인가요? 빨간색 우리 진짜 좋았나 봐 자, 레프트 핸 파란색 왼손을 파란색 올려주세요 아, 쉽죠 아, 네 잠시만요 궁금한게 있는데 정국이는 발을 떼고 있는데 저 형은 왜 발을 붙이고 있죠? 원래 사람은 발을 두 발을 딱 오지 마시겠지만 정정하게 해야죠 아니, 이민이 좀 떼주세요 떼어져 있습니다 혹시 올라와서 떼야지 어? 발은 안된답니다 여러분 진씨 발을 떼주세요 발도 안된답니다 아, 발 떼고 있어요 어, 떼고 있어요 좋아요 도와주시 마세요 아, 그래 이렇게 하고 좀 약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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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자, 갑니다 여러분 퍼져주세요 그리고 이제 퍼져 자, 레프트 저거 뭐야 이거 자, 라이트팀 왼쪽 손발 중 하나 빼주세요 정국씨 왼쪽 손발도 하나 빼주세요 왼쪽 손발 중 하나 빼요 아, 못돼요 아, 못돼요 아, 못돼요 빨리 돌려줄게 자, 재민씨 돌렸어요 노란색 레프트 핸 노란색 레프트 핸 노란색 lect적 세제 레프트 핸 노란색 레프트 핸 노란색 편하다 자, 진 형 앉았어요 거의 뭐 멸장 왔어요 지금 자 라이트 풋 노란색 오른발을 노란색에 가능한가요? 헤헤 이야, 저기 хотя 인정입니다 정말 인정입니다 지금 대단합니다 즈시 자 레프트 팀 팁 왼쪽 손발 중 하나 빼주세요 아, 천천히 일어나 일어나 아니지 왼쪽 빨리 간다 오 뭐야 왼쪽 손발 하나 떼세요 왼쪽 손발 하나 떼세요 빠밤 드디어 사랑이 됐어요 2 1 자 갑니다 저 자세로 있을 수 있죠 라이트 팀 왼쪽 손발 중 하나 떼세요 어 너가 잘 떼야 돼 빨리 떼 자 진형이 지금 위기죠 위기입니다 진형 위기입니다 레프트 푸트 파란색 왼발에 파란색 올려주세요 왼발 파란색 흥미진진 하죠 어떻게 되나 라이트 팀 왼쪽 손발 다시 하나 떼세요 자 여기서 이거 하나 더 나오면 얘는 탈락인거잖아 그렇죠 지는거죠 아니 왼쪽 손발이니까 왼쪽 손발이니까 왼쪽 옆에 둘이 나눠져있잖아요 이해 좀 하시죠 아뇨 지금 진형이 힘들어요 라이트 팀 노란색 오른손을 노란색에 오른손을 노란색에 güzel 진형 왼쪽 손발 하나 떼세요 다음에 봐야돼요 왼쪽 손바 하나 떼세요 필라테스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되는거 아니야? 한 발은 붙이고 한 발은 다른거 형 이해 좀 하시냐 갑니다 이 게임 오래가네 지금 힘들자인데 둘 다 아직 타락자가 안나오고 있어요 다리 떨려 레프트 푸트 초록색 왼발에 초록색에 왼발에 초록색에 자 갑니다 노란색 라인 푸트 노란색 오른발에 노란색으로 아 이거 자세야 아 자세야 윗발이에요 자 거의 그점으로 파란색 파란색 자 오른손을 파란색으로 왼손을 파란색으로 왼손을 파란색으로 정국이 다 붙였어요 자 빨리 빨리 진행할게요 이제 좀 더 자 레프트 푸트 왼발 파란색 왼발 파란색 왼발 파란색 오른쪽 손발 손이나 발 중에 하나 떼세요 갑니다 삐부인가요 자 어 잠시만 레프트 팀 왼쪽 손발 중에 하나 떼세요 오른쪽 손발 왼발 왼발 노란색에 왼발 노란색에 너무 잘하는거 아니야? 정국이가 너무 잘해 자 오른발을 초록색으로 어우 너무 편하다 자 여기서 이제 빨간색이 한번 나와야 되죠 빨간색이 한번 나와야 되죠 빨간색이 한번 나와야 되죠 자 어 잠시만 라이트 팀 오른발 손발 좀 하는데 오른발 하나 떼세요 오른손 오른손 형 이거 끝이 안날거 같아요 그냥 가염보로 끝낸거 어때요? 1분만 더 해보자 자 왼손 초록색으로 왼손 초록색으로 자 다음 좋아요 지민이 형이 나 가리고 있어 어 미안하다 자 오른발 빨간색 오른발 빨간색 어 손 뗀어 아니요 이게 끌린거잖아 듣지도 않을거면서 왜 얘기하는거야 진짜 미치겠네 서로 소통이 안되고 있어요 자 레프트엔드 빨간색 레프트엔드 빨간색 끝나냐 이거 근데 볼만하네요 참 자 빨간색 끝나냐 이거 그니까 언제 끝나냐 야 약간 좀 꼴이 약간 조금 뭔가 자 왼발 초록색 왼발 초록색 가능합니까? 왼발 초록색 가능합니까? 왼발 초록색 자 이제 끝이 날거 같죠? 와이팀 왼쪽 손발 하나 떼세요 왼쪽 손발 하나 떼세요 아 난 왜 어 야 어 야 아파 다리 지낼거 같애 자 형 좀만 보세요 형 힘드시면 표기하셔도 됩니다 자 33분에 가위발 자 레프트 팀 왼쪽 손발 하나 떼세요 자 좀만 보지면 33분에 가위발 합시다 우리 그래 그래 그냥 읽으면 그냥 처음에 가위발 자 왼손 빨간색 여러분 이 게임에 단점이 있네요 암을 낼 수가 있다는 점이 이 게임에 이렇게 이렇게 대단한거 충분히 끼면 안 끝납니다 자 라이트 팀 왼쪽 손발 하나 떼세요 아 저 너무 많아 재미를 위해서 한번 발효되볼까? 오 여유 자 34분에 가위바위보 합시다 자 라이트 팀 파란색 손 파란색 손 떼세요 파란색 손 떼라고 아니지 파란색 손을 대세요 아니지 파란색 손을 대세요 네 모르는데 나도 헷갈린다 이제 가위바위보 할까? 자 레프트 팀 노란색 야 왼손 노란색으로 갈 수 있나요? 왼손 노란색? 아 가능하네 자 이제 끝내야죠 왼발 초록색으로 갔죠 자 가위바위보 하자 자 이 장면 정말 팽팽하네요 팽팽이 정말 대단하다 진짜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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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겼다 야 이거 정신쓰입니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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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구 형 와 이렇게 게임이 진짜 이럴 거예요 이럴 거예요 이렇게 땀 흘리고 정인구 형 했다 자 처음 다 해봐죠 3초만 남았네요 네 자 야 진영 땀 없었나 진영 혹시 소감 한 번 어떠세요? 진영 씨 소감 한 번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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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팀의 금손이었던 정국이가 역시 이 분 아니겠습니까? 오 이거다 자 유니보콜은 포토 카드 8종 증권 모든 포토카드를 주러면 앨범 아니 이렇게 포토카드가 전송이 다 낳았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행운의 주인공 와 나 이거 포토카드인데 진짜 여러분 제가 1등입니다 저건 진짜 힘들거든요 저걸 처음으로 모은 컬렉터 사람이겠네요 우리가 진 거야? 네 이거 보여줘도 됩니까? 보여드려도 되나요? 보여드려보세요 저희의 같은 포즈들이 담겨있습니다 좋네요 여러분 제 1등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마이크 차는 부분이 뿌어져서 이렇게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진짜 부러졌어요 음량 감독님의 얼굴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 정산서에서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랩트 팀이 졌어요 아이고 벌칙을 한번 누가 뽑을 건지 어떻게 그럼 이렇게 하자 가위바위보 진 사람이 뽑고 그 사람이 벌칙을 받자 어때 한 명 더 물어볼까? 이건 여러 명한테 할 수 없어요 우리 건 여러 명한테 할 수 없어요 솔직히 그냥 한 명이 해줘 볼까 뽑아보고 가위바위보 할까? 가위바위보 하고 뽑죠 뽑고 우리가 한번 결정해보자 그쵸 아니 일단 가위바위보 해보세요 누가 뽑을지 잠깐만 너? 몇 살이지? 24살? 나 26살 무슨 거 아니에요? 그냥 하자고 내가 벌칙을 뽑는 사람이라니까 뭔 소리야?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벌칙을 뽑는 사람이니까 아 모르죠 슈가 형이 좋아하는 봉투입니다 우리 거 뽑아라 우리 거 우리 거 뽑아라 내가 벌칙을 뽑아라 내가 벌칙을 뽑는 사람이니까 내가 뭘 뽑을지 알고 좋아해 왜 한거야? 벌칙을 뽑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였어 방금 확실히 하시면 아닌데? 아니야 아니야 벌칙은 달라 일단 뽑아보세요 내가 아까 표시를 해놨거든 일단 뽑아보세요 내가 우리 거 표시를 해놨어 우리 거 진짜 소름놓는 겁니다 우리 거 큰일나 우리 거 뽑지 말자 진짜 진짜 내가 표시를 해놨는데 솔직히 아 잠깐만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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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끝났어 아니야 끝났어 진짜 바꾸게 야 너 바꾸면 안 돼 이거? 아니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못 바꿔 안 돼요 너 뭐 자신 있냐? 어? 자신 있어? 자신 있어? 이게 우리가 한 거면 어우 뭐 좋은데 뭐야? 난리한다 진짜 갑니다 야 내꺼다 야 내꺼다 야 내꺼다 야 야 야 야 야 우리 대충 하면 골라야 된다 야 야 이거raj 자 일단 벌칙 공개합니다 벌칙 어떤 벌칙이죠? 랩고스에 이렇게 내가 물어봤잖아 연습했고 야 내가 한 시간 많더라 이거 형아 이거 해야 돼? 어 내가 내꺼 안된다 했잖아 아니 참 모르겠네 자 가입 하자 가입 하자 야 뭐라 너한테 선택권을 줄게 3명은 탈라 1명은 탈라 너 모아줘 봐 안하면 안돼요? 빨리 돼 빨리 돼 자자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니 나를 왜 아니 나를 왜 아니 전당만요 진짜 대박이다 진짜 야 여러분들 왜냐면 우리가 50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시간 없어요 빨리 일부러 표시해서 뽑았죠? 아니 아니 나 진짜 몰랐어요 내가 모니터에 모니터에 나오는 최종진 팀이라고 그게 바로 나네 최종진 팀 자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아 이건 축구가 공개하죠 아니 아니죠 지금 생방울의 명의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기 팬분들이 저희 쪼잇스피 29 약 20분뒤에 신고가 공개된다고 이걸 화이팅 화이팅 와 나 진짜 MC까지 하고 진짜 해야 되냐 이거? 네 빨리 됩니다 아 진짜 야 너랑 가면 찐해더니 왜 뭉내냐? 와 진짜 자 진이 형 오시고요 이게 인강공우라는 산하성어가 있어요 눈을 아 형이 하는 거예요? 아 그건 내 말이 그러니까 잘 내가 받는 거면 내가 받겠다고 형의 딱 무릎 딱 앉아 해가지고 봤죠? 아 나 받을래? 아 싫어 나 받을래? 야 내가 받을래? 야 내가 받을래? 야 내가 받을래? 우리 엔딩 멘트까지 하네 아 싫어 아 싫어 아 나도 싫어 아 이거 쏘고 난 진짜로 내가 더 싫어 내가 내가 더 싫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더 싫어 자 자 쟤는 젤값을 받으라 지금 빨리 벌칙 빨리 시간 써요 자 4 2 2 1 쪽소리나니까 쪽소리나니까 클로즈 클로즈 많이 붙어 주세요 쪽소리나야 돼 쪽소리나야 돼 쪽소리나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빨리 가세요 1 2 더 쳐 더 쳐 더 쳐 정신처리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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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아